누가 지쳐있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다 보면 포스는 팀에 맞춰서 제일 존중을 하되 친구들이 저희처럼 되고 싶어 하는 부분 안 가면 안돼 세상 다 망해라 다 별방해버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진짜 살고 싶어 너무너무 살고 싶어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안돼 진짜 진짜 진짜